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화학 업환부터 분석을 좀 해볼까요? 어땠습니까? 네, 좀 이건 역발상의 관점에서 가져왔는데요. 화학 업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아, 굉장히 안 좋습니까? 네, 굉장히 안 좋고,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질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캐스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면 이제 좋아질 일이 남았겠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크게 기초 석유학 쪽하고 정유 쪽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정유는 또 상황이 좋습니다. 정유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판매 가격하고 원재료 가격이 차인 정제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제마진 얘기는 오늘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제마진이 계속 좀 최고치를 찍는 것 같아요. 이제 석유 제품 재고가 계속 떨어지면서 배럴당 15불까지 보통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 뭐 5달러 정도. 맞습니다, 5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5불 수준인데 지금 15불이면 3배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지금 논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상당히 사상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고 분기별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역시 정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굉장히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정제마진이 엔데믹에 따른 수요 회복세가 더불어서 생산량 자체를 엄청나게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사우디 눈치를 엄청 보면서 막 풀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펙 같은 경우가 글로벌 석유수의 46%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펙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증산하고 있어서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생산량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셰일가스 업체들이 재무구조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셰일가스가 증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셰일가스를 통한 석유 생산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공급에 타이트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EIA에서 이제 2021년 글로벌 원유 수급량을 이제 224만 배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전 대비 20만가량 수요가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자체가 총 200만 배럴당 하루에 200만 배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유주가 연초 대비 25% 상승했지만 하반기에 높은 정제 마진이 유지되는 상황에 이어짐에 따라 계속 좋은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 석유학 제품은 소위 말하는 원재료 나프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원재료 가격이니까 기초 석유학 제품 가장 밑단에 있는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도 같이 동시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프타 가격도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900달러를 초과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초 석유학 제품을 만드는 소위 말하는 다운스트림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원가 부담이 돼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고 2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 기초 석유학 제품 중에 고부가 같이 스페셜티 화학 제품을 만드는 업종별로 차별화돼서 보자는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기초 석유학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방금 말씀드린 납사라고 하는 나프타 가격이 900불 후반에서 지금 800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추세 자체가 조금 안정화,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석유학 관련된 회사 중에 이 스페셜티 제품을 가진 회사를 역발사의 관점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어떤 상황인가요? 석유학 기업은 역시 롯데케미칼은 기초 석유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를 했고요. 이익단에서 87% 감소했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단에서 조금 구조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역시 중국 봉쇄 조치가 6월에 좀 풀리면서 중국 관련된 물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지만 중국은 하반기에 좀 대규모 경기 인프라 정책이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중국발에서 좀 수요단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롯데... 경기 부양했다는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맞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좀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 있고 두 번째는 이 롯데케미칼도 스페셜티, 수소랑 배터리 쪽 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조 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수소 배터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에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 사업 쪽에서 상당히 이익과 마진의 개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SO1인데요. SO1은 실적이 매출과 이익 모두 좋았습니다. 이익은 1조 3,32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주 잘 나왔는데요. SO1 같은 경우는 1조 넘었는데 정유사들이 다 거의 1조 때 이익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SO1 같은 경우는 이제 RUC랑 ODC라고 하는 설비,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정제 마진 외에도 기초석유와 관련된 제품의 이익을 좀 올려주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 재고 처리 분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유가 상승 재고에 대한 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은 15불에서 크게 10불 이하까지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유지되느냐 SO1은 연간으로 매출과 이익이 30% 가까이 계속 연간 성장이 나올 것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금호석유화 같은 경우가 매출은 한 19% 증가한 2조 2천억대를 기록했고 이익은 27% 정도 증가한 한 4,491억을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코로나로 인한 위생용 장갑에 대한 수요. 그래서 MB 라텍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MB 라텍스 장갑이 좀 다변화되고 이 친환경 소재 쪽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무는 차량용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차량용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본업인 물론 반도체 수급 이슈와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로부터 좀 지금 완화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차량용 관련된 고무 부분도 수익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유가 상승 부분은 원가 부담에 되고 있지만 유가 상승은 크게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90불에서 100불 정도 수준으로 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도 유가 상승에 대한 원가 부담이 하반기에는 다소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화학 업체들은 실적이 좀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정의 업체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타났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분석을 좀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스페셜티 제품을 잘하는 회사로는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SKC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회사는 송원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송원산업이요?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 굉장히 좀 딱 지금 중소형주, 지금 2천억에서 한 1조대 미만 회사들 좀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1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분기에만 572억이 나와서 아마 기초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 중에는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실적이 좋았고 그 이유는 판가, P와 Q, 판매량 P와 Q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3분기부터 경쟁사인 바스프가 글로벌 1위고요. 그다음에 2위가 송원산업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송원산업과 바스프가 엄청나게 기술의 차이가 있다든지 품질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지금 송원산업이 거의 글로벌 2위니까. 글로벌 2위 업체였군요. 그래서 송원산업이 만든 산화방지제 그리고 가소제 첨가제 물이 글로벌 2위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없어서 지금 못 팔 정도로 지금 가동률이 거의 98%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가동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초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를 만드는 나프타 관련된 회사들이 늘어날수록 기존의 5개에서 굉장히 나프타 공급 증서로 늘려서 소위 말하는 NCC 업체들은 NCC 업체들끼리는 경쟁에서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NCC 업체들이 많아지면 NCC 업체에 납품하는 첨가제, 가소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화물 방지제를 만드는 송원산업은 공급처가 늘어난 거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로 보고 있고요. 역시 매출 같은 경우는 송원산업 지금 아까 영업이익만 572억이 1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연간으로는 2,500억, 전년 대비로는 50% 넘게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라고 했습니다. 2분기에도 큐어쿠로 지금 한 100억 이상 초과 지금 매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나온 매출의 초과 기대를 하고 있어서 매출은 연간으로는 1조 5천억 대의 40% 넘게 증가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익단에서는 90% 증가한 2천억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유일하게 롯데 정밀이라고 하고 송원산업만 안 빠졌거든요, 기초 석유학 제품 빠질 때.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상당히 석유학 제품과는 다른 기초 석유학 제품의 기업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주가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을 보고 있어서 화학 관련 주식 중에 원탑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원산업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2만 4,500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10에서 15% 정도가 조정이 될 경우에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